장난치고 사고치고 놀고 있는 게 훨씬 더 예뻐 우리 꼬리 잘했어 꼬리 예뻐 에이 먹어 먹어 이거 꼬나 야 니 팥 팥 야 팥 먹어 이거 뭐 사람들을 놓고지 꼬나 에헤이 고추는 먹어 이거 어? 꼬나 형 니 씨발 묻는 거 아이가 이거 어? 오빠 날이 뱉어놨잖아 아이고 그래도 봐라 아프지 간식 다 쪄 놨다 이거 이게 뭐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었으면 진짜 배탈 났다 응 꼬리 응 꼬리 응 꼬리 응 이게 먹어 이게 고추 맛있어 응 고추 맛있어 나 식시간 꼬니 응 잘했다 잘했어 집구석은 뭐야 난 장판 만들어볼까 놀라봐 꼬나 너무 잘했다 사실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는 언니가 차라리 그렇게 막 의식이 피고 이렇게 사고 흠치 장난치는 게 나 좋은 거야 잘했다 나 몰래 나 몰래 나 몰래 선풍기 켜져 있어 뭐 끼했어 선풍기 안 켜져 알았어 다 틀고 뭐 야 힘들면 안 돼 왜 왜 그렇지 아무도 안 나 잘했어 잘했어 배탈기 잘 쓰고 응 선풍기도 틀 줄 알고 이제 티비 틀고 놀아라 그냥 리모컨 눌러라 그냥 귀여워 자 요래 요래 어 자 봐라 저기 봐 요거 누르면 이제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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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면 봐라 쇼핑몰라 홈쇼핑나 홈쇼핑나는데 구나 응 그럼 티비도 보고 음악도 틀고 응 그래 그래 아이고 먹고 싶은 거 알아 파도 챙겨 먹고 고추도 꺼내고 나라나라낼 길에 묻지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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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놨구나 진짜 아구 좋아 개가 어우 예쁘구나 사람이야 사람 꼬리는 사람이야 사람 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구나 고추 맛있었어 고추 맛있었어 그런거 먹으면 안돼 알았지 아 귀여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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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덕구나 장난치고 사고치고 놀고 있는게 훨씬 더 예뻐 우리 꼬니 잘했어 아우 예뻐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회